아 여기네 여기인가? 아니 어떻게 옆으로 새해서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거기 들어갈 수 있어요? 어 여기 옆에 길이 있어요 여기가 아니고 좀 더 가야 돼 거기 올라가는 길은 없죠? 있다고요? 야이 여기는 올라가면은 못 내려올 것 같은데? 뒤집고 올라가면 갈 수 있는데? 뒤집고 올라가면 갈 수 있어요 여기 이렇게 이렇게 가면 되잖아 올라가시죠? 빵꾸나면요? 녹화해야지 자 여기 녹화되고 있는지 좀 봐줄래요? 어떻게 되나요? 아 여기 빨간불 들어와요? 어 들어와요 빨간불 들어와 있어요 오케이 오고! 오고우 예에에에 와 이것도 높네 어? 이것도 높아 이게 힘들어요 가잖아 이봐 가잖아 가잖아 원래 이런데 찾아오는 거에요 됐어 됐다 됐다 나 바로 올렸어요 됐잖아 얼마에 시원해 물을 안 사왔는데 이게 인자 빨리 와요 빨리 와요 물이 내려갈 때 죽었다 이제 예에에에 예에에에 어, 잠깐만. 그래, 운동 한 끈이 틀렸어. 나 진짜 깜짝 놀랐어. 나도 놀랬다, 이랬어. 아니지, 이거 더우회 같은 거 아니야? 난 여기다 대고, 이렇게 대고. 헤어 빨리 잡아봐요, 여기. 뭐 하게요? 펜트를 꺾은 다음에 여기 잡아, 여기. 어. 넘어뜨려, 이쪽으로. 넘어뜨려, 돌려. 돌려요. 힘 줘! 으악! 아, 이게 뭡네. 진짜. 야, 이거 사진 서비스까지 하면 인도 패키지로 팔아도 되겠는데. 뒤로 햇빛 있는 데로 가야 되요. 아까처럼 자세. 됐어. 지금 땅이 파여서 힘든 건데 아스팔트에선 잘 돼. 내가 GS도 좀 돌려봤어, 이걸로. 안 부러져요? 안 부러져. 근데 GS같이 무거운 애들은 앞바퀴를 대고 돌려야 되고. 아, 힘들어. 여기 돌빡이에요. 완전 조심. 여기는 길을. 구덩이를 타고 가야 돼. 그러니까 구덩이로 가서 양쪽 턱을 밟아야죠. 그래서 바퀴를 구덩이에 넣어서 높이를 맞춰야 돼. 도착. 한번 더. 너무 뛰어난 타이틀. 우아, Schul. 야, 임시. 굉장히 보람찬 한줄 보냈다. 자세히 조금만 더 보셨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